내가 뭘 본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뭘 본거야? 타투야! 타투야! 타투야 일로 와봐 타투야 일로 와봐 타투야 손질한 타투는 빨면서 먹어야겠다 엄마가 새로운 샴푸 갖고 왔어 이게 뭐게? 모두들이 nineteenth 명에 태투야 mentally 어? 이거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야. 이거야 탐루. 일단! 짜자잔! 바로 바로! 너가 목욕할 샴푸란다! 나 너무 기대돼. 이게 뭔지 알아? 거품 폭풍나는 샴푸야. 내가 거품을 부글부글내지 않아도 되는 샴푸라고. 타투야. 내가 풀어? 그게 이만큼이나 있어. 오늘 나라도 신나게. 목욕한판 하자. 아이고, 선생님 제가 알아서 들어간다고요. 엄마는 세상에서 타투 복용시키는 게 제일 좋아.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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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거 원래 쓰던 샴푸처럼 거품 내는 거 따로 거품 안 내도 돼서 금방 끝날 수 있어. 조금만 참자. 이거 금방 끝나. 너도 관심이 가니? 엄마가 오늘은 평범으로 빨리 좀 해줄게. 바꾸니까 한번 설명은 해줘야겠지? 한편으로가 생기풀, 병풀추출물이 보습을 유지시켜주고 인삼추출물과 실크콜라겐, 펩타이드 성분이 피부에 윤기를 주다고 합니다. 순환, 자연, 유래, 개명에, 활성제, 탄산수가 함유되어 스파클링한 거품으로 부드럽게 세정해 주도록 합니다. 어쨌든 애들 피부에 굉장히 좋대요. 페어팻 샴푸.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찡끗! 엄마, 오늘은 정말 스피디하게 끝낼 수 있어. 약독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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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빨리 써내줄게. 빨리 써내줄게. 빨리 써내줄게. 빨리 써내줄게. 자, 고객님. 찾아가세요. 엄마가 이거를 한번 써보는데 어떻게 해서 눈이 오는데요? 어,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눈이 와요. 이게 어떻게 쓰는거지? 이게 이게 이렇게 이야아 온 세상이 하얘지 오, 내가 따로 거품을 칠을 안 해줘도 돼. 오, 냄새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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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요? 여러분. 물이 퍽 바파해지고 있어요. 눈이 와, 눈이 와. 아우, 눈이 와. 아우, 눈이 와. 아우, 눈이 와. 어? 아우, 눈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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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눈이 와. 너무 재밌어. 오빠! 이거 너무 재밌어. 봐봐. 여기 파티야, 파티. 눈이 잠겨있는데. 아, 눈이 잠겨있어? 내가 뭘 보고 먹어? 아우, 눈이 와. 아우, 눈이 와. 예! 여기 파티야, 파티야. 파티야, 파티야. 우와, 근데 냄새가 진짜 좋다. 냄새 깜짝이야. 응, 근데 여보 머리 파마 있잖아. 아! 오빠. 뭐? 또 어떻게 해? 이 샴푸의 좋은 점이 뭔지 알아? 으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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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눈, 눈, 눈. 하늘이 와. 아, 근데 좀. 이 샴푸의 좋은 점은 일단 화장실 평소도 할 수 있어. 에에에? 그리고 화장실 좋은 점은 할 수 있고 기분, 기분이 좋아. 풍섭 할 때 가진 거야, 근데. 소음. 괜찮다. 좋은 소음은 들어있다고 하니까 나도 목욕한 걸로 치고 여러분! 사람이 있어도 노예에 한 도봉성 부르는 남부일자니까 나도 목욕할 수 있게끔 나 나도 내가 바꾸는 일 필요 없어 오! 뽀옥해졌어! 나도! 나도 뽀옥해졌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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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화장실도 뽀옥해졌어 화장실도 뽀옥해졌어 오 마이 갓 화장실도 뽀옥해졌어 화장실도 뽀옥해졌어 화장실 깨끗해 나 화장실 청소했다 오예 오늘 좀 재밌다 나 오늘 좀 재밌어 오늘 강아지 목욕시키는데 재밌는거 오랜만이야 즐거워 목욕 끝 따밤 오옹 오옹 소품으로 되어있는 향프여가지고 발레시절 하나도 안 나와있어 저 여기 향프를 계속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여기 향프만 쓸게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옹 오옹 오예 에휴 기분좋아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목욕이 좋아질지도 다음 목욕 시간에 봐요